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MC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박명석 앵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명하죠. 테슬라. 그럼요. 어떤 회사인지? 네,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주린이도 있을 수 있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라는 이름보다 요즘은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이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 혁신의 아이콘이죠. 혹자들은 이제 그 입을 닫아야 한다. 진짜. 뭐 혹은 그 손을 막아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꾸던 그 언제부터 꾼 꿈인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꿈들을 모두 테슬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토마스 에디슨 과거에 전류를 발견한, 발명한 사람이죠. 발견이 맞겠죠? 발견이겠죠? 네. 그 토마스 에디슨이랑 같이 전기 발견하고 개발했었던 그 시기에 두 명의 천재가 있었대요. 한 명이 이제 니콜라 테슬라, 한 명이 토마스 에디슨인데 그게 약간 간발의 차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쉬움을 담아서 테슬라라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라는 이름. 그리고 에디슨이 직류, 그리고 테슬라가 교류 뭐 이쪽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니콜라라는 기업도 있고 테슬라라는 기업도 있는데 둘 다 그 이름을 따려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 엄청나게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니콜라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의 테슬라는 사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이 됐지만 2003년에 창립되고 나서 2017년까지 46억 달러의 적자를 계속 쌓아놓기만 하던 이때 당시에는 과연 이 기업이 진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됐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7년에 원래 일론 머스크가 CEO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어요? 약간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투자를 하고 있었다가 화가 나서 답답해서 너 나가 이러고 주객 정도가 됐군요. 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테슬라 모델3가 양산이 됐고요. 2019년 말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라인업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개가 있는데 모델S, 모델3, 모델X, 모델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쪽이 세단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져요. 근데 그거를 글자만 이렇게 나열하면 뭐가 될까요? 싱크? 뭐죠? S, 3, S, Y. 머리가 안 들어가요. 3을 살짝 이렇게 딱 180도 돌리면 섹시? 이처럼. 그게 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림입니다. 정말 개짜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거는 그냥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2019년 말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해서 지금은 미국, 중국, 독일 이쪽에 기가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그 지붕에다가 엄청난 태양광 패널을 박아놓고 진짜로 친환경 에너지로 받아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차를 또 만드는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박명석 앵커님 덕분에 모델명은 절대 못 잊을 것 같네요. 아 이게 사실 뭐 저 덕분은 아니고 머스크 덕분이죠. 저도 그거 한 번 듣고 나서 절대 안 잊을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분기 전기차 한 10만 대 이상을 인도하고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가 됐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트럭,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팩, 메가팩, 자체 고속 충전 기술, 친환경 충전 방식인 솔라루프,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데이를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FSD라고 하죠.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차. 원래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5단계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애초에 본인들이 처음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 때 FSD 기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테슬라의 자칭 FSD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 점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테슬라의 FSD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앞서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Full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AI 또 테슬라 봇 되게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하네요. 네. 새로운 성장동력까지 어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국내 별명 주식이 저세상 주식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뭐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해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SNS를 삭제를 해버렸는데 오? 정말이요? 왜요? 계정은 삭제를 안 했고 그냥 잠시 쉬려고 잠시 중단 어플만 삭제를 했는데 옛날에는 한창 이제 주식시장이 핫할 때 이렇게 쭉 내리다가 누가 이제 좋은 차를 하나 뽑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T자가?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몇 월 며칠에 테슬라를 얼마에 샀는데 뭐 덕분에 이 좋은 차를 샀다. 그렇구나. 네. 그런 얘기가. 부럽다. 네. 뭐 그런 분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년에 너무 좋았으니까.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세상 주식이었으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시장의 또 유동성이 엄청 늘어난 가운데 주식 분할까지 했었죠. 네. 테슬라도 애플처럼 분할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점 대비 10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넣었으면 이제 그걸로 제네시스를 한 대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혹은 테슬라의 모델 S 정도로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가격이 됐겠죠. 최고 900달러까지 오르면서 10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뭐 언제나 상승의 끝은 있으니까 뭐 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다가 보면 한 번쯤은 꺾일 때가 오니까 올해는 조금 꺾이면서 성장주가 다 내려올 때 같이 탄력을 좀 잃었었습니다. 5월에는 주가가 500달러 때까지 미끄러졌었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1000달러 눈앞에 두고 있다고 500달러까지 왔으면은 많이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냥 꿈만 꾸는 주식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19년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다시 재평가 재평가가 되면서 현재 780달러 수준 그래서 다시 한 번 800달러 고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난 2분기의 실적은요. 매출이 120억 달러 영업이익이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00% 영업이익은 433% 증가한 건데요. 영업이익률이 10.83%로 같은 기간 대비 5.83%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걸 진짜 가장 좀 당면 과제로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을 많이 뽑아내야 된다.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로스 없이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또 머스크가 그만큼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매출 131억 달러 영업이익 14억 천만 달러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달성된다면 영업이익률은 10.8%가 유지되고 있고요. EPS는 1.47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미 3분기 차량 생산량과 판매량이 발표가 됐거든요. 생산량은 23만 7,823대, 판매량은 24만 1,300대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인도가 된 거예요. 네, 뭐 자동차가 뭐 요즘 잘 안 만들어진다 보다 얘기도 많은데 이 정도면 훌륭한 수치였고요. 생산량 기준으로는 전기 대비해서 15%,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늘어난 수치고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20%, 73%씩 증가했습니다. 시장 추정치도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은 62만 7,000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증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텍사스와 베를린의 공장이 11월에 가동되는 걸 감안하면 연간 차 판매량이 95만 대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만들고 잘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이렇게 잘 팔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못 사잖아요. 이런 비트코인 이슈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도입하겠다. 그런 거였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 안 되겠는데?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 생각해보니 되겠는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정말 제가 그때 코인 시장에 있었다가 이런 마스크 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죠. 좀 그래요. 공기공기합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나중에 넣어두시고요. 일단은 넣어두고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아예 이해 안 가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만 환경도 네. 그렇죠. 보기 좋은 이유는 환경 보호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그만큼 그래픽 카드를 몇 개를 탑재한 컴퓨터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만큼 전기를 엄청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전기를 완전 친환경으로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의 공장식으로 컴퓨터를 돌린다고 들었어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엄청나게 전기와 화력발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고 탄소가 더 배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다. 자기는 그걸 생각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참 좋은데. 그렇죠. 네. 뭐 그때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나 안 팔았어. 비트코인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이제 추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을 패닉에 몰아넣었었는데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어떤 의도로 진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다 진심이라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자주 말을 바꾸는 사람의 주장에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지는 뭐 여러분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참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뭐 이건 농담인 것 같고 리스크가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흔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만큼의 변동성을 테슬라 주가가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이 증명돼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리스크는 그거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굳이 하나를 찾자면은 이제 시장 전반에서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가 탄소제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원자재가 흔히 말하는 과도기잖아요. 지금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좀 빨리 가자라고 계속 채식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돌리고 있던 원자재로 그것도 수요가 있는데 여기로 넘어갈 때 필요한 수요들이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까지 등장했거든요. 초록색으로 가기 위해서 막 갑자기 급하게 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원료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기차가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자체의 가격을 올려서 원자재 가격을 해칭을 할 수 없는 부담을 좀 전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머스크 CEO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이 좀 늘어나는 셈이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다양하게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업은 그래도 전기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 다 많은 사업자들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유럽의 폭스바겐, 또 미국의 GM, 아시아의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실제로 이 기업들이 탑5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다 판매량에 꼽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파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루시드 그룹이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고 예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현대차 얘기를 하거나 폭스바겐 얘기를 하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테슬라는 약간 테슬라 미만 잡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나더 레벨이군요. 실제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도 그냥 어나더 레벨로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성장 동력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도전을 이겨내야겠죠. 어쨌든 뭐 계속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 잽도 계속 치면 아프니까 그거를 이제 잽이 안 아프게 하려면 가드를 더 세게 올리든가 아니면 더 몸집이 커지든가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산업 안에서 초격차 전략을 활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닮아 보입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앞서나가면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게 격차를 계속 더 벌리는 거죠. 그렇게 기술력으로 시장을 압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기술력 격차로 인해서 벌려나간다면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속 뭔가를 또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다 보니까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테슬라는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핵심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것도 팩트고 그런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타격이 덜했던 것도 팩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혹은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을 자체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칩도 정말 설계 능력이 웬만한 그 팸리스 회사급으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타격을 덜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가 오늘 나온 기사였는데 14일 기준으로 나온 기사였는데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밝혔더라고요. 얘네가 테슬라를 보고 좀 부러웠나 보다.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말해서 작년에 저세상 주식 테슬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고 우리가 현실로 이제 진짜 전기차가 되네라고 느끼는 시점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테슬라가 그동안 이렇게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뒀던 거를 주가로 폭발시키는 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은 그랬지만 그만큼이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면 그거는 뭐 진짜 저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2의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고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또 스페이스X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투자 매력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탄력이 작년만큼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제 매수단가를 괜히 높게 아무 때나 막 샀다가 괜히 또 피 볼 수 있으니 그렇죠. 가슴 아파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성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업 테슬라 오늘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꿈을 먹는 주식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실적 성장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혁신을 거듭하면서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였습니다.